안녕하세요. 판례공보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. 2021년 9월 15일자 판례공보 형사 공범의 통신 매개와 타인사건입니다. 선고인은 2021년 7월 29일이고요. 2021도 3호 2공 판결입니다. 판례공보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.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보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사건명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고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피고인을 유죄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. 이 사건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인데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다. 이런 거는 매개하면 안 된다. 예를 들면 KT가 소비자하고 제공하는데 그 사이에 들어가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. 사실은 어떤 거냐면 보이스피싱 사건입니다. 보이스피싱은 총책이 있고 유인책이 있고 수거책이 있고 조직책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총책은 전체 다 하는 거고 유인책은 보이스피싱을 전화 거는 사람이죠. 전화 거는 사람이 무슨 딸이 잡혀갔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통화를 하는 사람입니다. 수거책은 돈이 입금되는 순간 그 돈을 인출하는 걸 담당합니다. 그래서 이제 돈을 인출을 해서 누구한테 갖다 주라 그러면 갖다 주고 뭐 해서 알바비 받아가지고 갖다 오는 거 이거 하고 조직책은 뭐냐면 이 보이스피싱이나 기계 같은 거 통장을 가져온다든지 통장을 불법 통장을 이렇게 조달한다든지 그 다음에 통신 시설을 완배하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조직책입니다. 이 조직책은 중국에서 유인책이 인터넷 마켓에 적극을 하면 국내 변호로 변경을 하는 장비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.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. 그러니까 중국에서 전화를 했는데 실제 뜰 때는 뭐 010 얼마를 막 이렇게 뜨는 겁니다. 이 피고인은 누구였냐면 중간조직책이었습니다. 그래서 유심을 구매해가지고 중국에 전달을 하고 VOP 관리를 장비를 관리를 합니다. 그러면서 이 유인책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이 유인책의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꾸는 역할을 매개를 한 거죠. 그러면서 그 통신이 가면 피해자하고 통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원식은 뭐라고 했냐면 공범인 조직원하고 통신을 매개한 거기 때문에 공범은 범죄 행위에 있어서는 타인이 아닙니다. 공범은. 그래서 무죄다.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. 결국 이 전기통신사업법상에 타인의 통신에 공범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. 대법은 뭐라고 하냐면 보이스피스탱 유인책과 피해자들 향시의 통신은 타인의 통신에 해당한다. 그러니까 유인책이 한 통신을 연결한 거 이거 타인의 통신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유죄 인정을 한 겁니다. 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는 이상한 범죄가 되게 많습니다. 특히 공범관계나 공무공동정범 등에서 이례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니까 유인책은 지금 공범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타인을 안 보는데 대부분은 그냥 유인책의 번호도 통신도 타인 통신 맞다라고 그냥 끝내버린 겁니다. 그러니까 정보통신사업법 위반에 있어서는 유인책이 공범이 아니게 되어버리는 거죠. 그런데 사기로 가서는 공범으로 처벌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범죄에서는 공범이고 이 범죄는 공범이 안 되는 형태로 되고 또 이 사건에서는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범위적으로 자세하게 논의도 하지 않습니다. 그냥 된다는 겁니다. 그냥 외워야 됩니다. 그냥 이런 경우에. 그래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는 웬만하면 다 된다. 어떨 때는 공범으로 처벌해서 되고 어떨 때는 공범이 아니어서 처벌되고 다 된다라는 게 보이스피싱입니다. 이제 지금 대법원에 있어서 보이스피싱 관련해서는 범위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. 사실상 기존의 공범의 범위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해서 그래도 굉장히 확제하고 확장하고 유추하고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따로 별도의 범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공범 논에다가 보이스피싱 범 범죄를 따로 만들어서 해야 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. 어쨌든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공범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만약에 선임을 하게 된다면 공범에 관해서는 별도 사실 공부를 다시 새로 해야 됩니다. 새로 해서 어떤 법리를 지금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법리 내에서 의뢰인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변호가 뭔지 잘 살펴릴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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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